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4,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후보자 별내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득표수 발표와 함께 여러 전문가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의 전무 우선은 이번 지방선거에 문제가 없었는가 있었는가 문제라는 것도 이미 판정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또 개입이 됐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요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일주일이 되기 전 지금 시점에서 거의 전무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전무가 드러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전무가 드러남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내놓지 않겠지만 저 양반들이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모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정권이 마무리되는 2022년도 3구 대선까지 거의 모든 그런 선거가 바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에 의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과 그 결과로 부정선거로서 권력을 탈재하는 일들이 지난 5년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찬찬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도 크게 변화가 없이 이번에는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상수값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상수값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가 하니까 상대방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총득표수 가운데 10% 내지 20%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미는 그런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선거부정 문제를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으로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검찰, 감사원, 대법관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덮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들은 대부분 조작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그 증거들은 공병호TV를 통해 수없이 많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위 기초자치단체장 심지어는 광역의회 의원 선출회까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합쳐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단행이 됐습니다. 단행이 됐고 자기 당이 공천한 사람들 가운데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지만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라든지 참가 아닌 한 사람도 파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미 공병호TV를 통해서 증거들이 다 제출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살아남도 성공했고 똑같은 일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나가지고 351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그런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24만 몇 천 표 정도 0.73%, 실질적으로는 10% 이상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가까스러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몰아가는 행편이고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마디도 선거 소위 부정 문제에 대한 수사 의지라든지 또 선관위의 그런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조만간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밀한 그런 소위 정량 분석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한 10만 표 이상 정도 그렇게 이제 승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버퍼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데 버퍼가 발생하네요. 버퍼가 여러분도 지금 이제 방송이 이게 이제 방송이 지금 방송이 정상상태로 되도록 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부터는 이제 계속 되네요. 이게 막 계속 심해지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마인드 뷰티플리 님이 큰일입니다. 이 일을 어쩐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큰일이죠. 이제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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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단하게 이번 이제 뭐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문제부터 우선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문제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또 4.15 총선의 인천연설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게 되면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가짜표가 광진구에서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부정투표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당일 투표장에 가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절치선을 가위로 잘른 상태에서 투표지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그런 표가 무더기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도 손을 댔다 이런 의심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광진구청장 선거인데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는 전산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산조작이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의 실물로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투표함에 대거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광진구에서 다행히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빙산의. 이 건이 하나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또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면 일렬번호가 그대로 붙어있는 투표용지들이 개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관리부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발견됐다면 부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떼고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개표장에서 발견되고 또 그것이 유효로 판정된다면 그것은 부실이 아닌 부정선거입니다. 조금 전에는 강진구청장 경우지만 이 경우는 경기도지사선거네요. 지사선거에 김동영 후보에게 기표도장이 찍힌 절치선이 잘리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또 광범위한 정도의 오늘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광범위한 그런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 당일투표에서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또 어느 지역의 구청장 선거네요. 김성갑, 김정호. 이 경우도 당일투표지에 이렇게 절치선이 붙은 상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은 선거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당일투표에까지 손을 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죠. 이것도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은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당일투표지에서 절치선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개표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닌 거죠. 제3의 장소에서 제작한 다음에 무더기로 투입한 일종의 정거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모든 내용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있었던 일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참으로 딱 한 나라라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섯 번째 부정선거가 반복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도 없고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사원도 없고 국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딱 한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 가운데서 독재를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걱정하는 일부분들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표를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증거죠. 이것이 예를 들면 투표장에서 발견됐으면 그것은 수정할 수 있지만 개표장에서 이런 투표지가 발견됐다면 그것은 당일 투표까지 손을 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는 박주연 변호사가 투표용지 교부소를 바꾼다. 부정선거도 좀 티 안 나게 해라. 이게 아마 투표용지 교부소라는 것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몇 표 정도 교부했는가를 이렇게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729표였는데 그런데 두 개 투표하면서 정산이동이니까 고양시 일산동구의 정산이동에서 아마 개표해보니까 표가 좀 남았던 모양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잘못 투입이라는 그런 항목에 거쳐서 남은 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72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투표 현장에서 2729매를 분명히 교부했는데 나중에 투표함을 까보니까 그게 수채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2451매를 바꾸는 것은 위법인 거죠. 왜 투표함에 나중에 까보니까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지 매수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아주 부분적입니다마는 이렇게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 서울시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다 엉망진창이며 난장판인 겁니다. 세계에서 교육주모 10위 안에 드는 나라에서 이게 선거용지라는 것이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참 당혹스러운 일인 거죠. 그 같은 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뚜렷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의 아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종의 인트로 서문 결과로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여수시장 관외 사전 개표 상황표입니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문서인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4.15 총선 부여시 이전에 일어난 상황임을 모두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은 2110 몇몇인데 투표지를 나중에 세워보니까 2178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60이니까 62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개표 상황표에. 이것도 부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도 이렇게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일부가 표착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교부한 그런 투표용지가 2116맨대 2116맨대 한 번 보시죠. 2116맨대 개표소에서 세워보니까 개수를 해보니까 2178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62표가 남은 겁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마이너스 61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잘못 투입된 그런 투표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수 조정한 흔적들이 아주 많죠.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냥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선거판이 개판이라기보다도 그냥 토미님처럼 진짜 이게 나라냐 정말 울문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놈 하나 양심스러원도 하지 않는 작금 현실이 구역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징글징글한 사람들 대책 없는 나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 통영시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선출하는 그런 장소에서 또 나온 점검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지는 이렇게 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이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사전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표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소속인 이명. 이 경남 통영의 나선과 선거구에서 경남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이런 표가 나온 겁니다. QR코드가 붙어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를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표를 찍은 유권자는 없을 겁니다. 당장 교부를 요구했겠죠. 유효투표 집계전 재학인 대상 투표지. 이런 투표지가 다섯 명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경남 통영 나선거구.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을 투표자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투입을 한 거죠. 이게 뭐 여러분 다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그야말로 선관이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경욱 의원이 보고도 이상한 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투표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넣은 투표지는 아닙니다. 하중이 꽤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겨지죠. 빳빳하잖습니까? 빳빳하죠. 빳빳하잖습니까? 다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소피아 양님이 조폐공사 소속 투표용지 생산부 기표인세 TF팀의 신권다발 지방선거 프로젝트 교차투표로 흔들기. 여기는 한국의 평양 관악구에서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이것이 관악구에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관악구에만 한 번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권다발 같은 그런 대량의 사전투표지가 관악구에서 대거출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대를 하면 더 크게 보이겠지만 옆에 이게 자른 흔적이네요. 이게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용기를 쓰기 때문에 상하만 잘리게 됩니다. 좌우가 잘렸다는 것은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인쇄를 했다는 것은 소위 위조투표지 소위 부정투표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자른 흔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난로가 자른 흔적이 다 보이네요. 제가 확대경을 가지고 자른 흔적이 다 보입니다. 좌측에. 좌측에 자른 흔적이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 그런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쇄되는 겁니다. 인쇄라는 것은 큰 종이에 수십 장의 사전투표용지가 찍히게 되면 그것을 이제 여러 장을 모아가지고 상하좌우로 다 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과정에서는 여러분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틀린 것 상하 여백이 틀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자르는 적이 아주 확연하네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게 학대경을 항상 사용하니까 학대경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투표용지에 좌측이 이렇게 잘린 겁니다. 잘린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빠빠딴 신권 다발 같습니다. 딱 보시기만 해도 그렇겠죠. 어린 시절에 세뱃돈 받는 그런 한국은행의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용지가 관악구청에서 대거 출토가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찍어다가 기표도장을 찍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투표함에 있었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4박 5일 동안 있으면 엄청나게 화중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투표지가. 측면만 봐더라도 짜른 흔적이 현재하죠. 관악구 의회의원 선거 투표입니다. 관악구 의회. 그러니까 관악구 의회의원 선거도 그냥 그야말로 선관위 책임자들이 그냥 올려주려면 올려줄 수 있는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뭡니까? 신권 다발 같은 거죠. 완전히 신권 다발입니다. 완전 신권 다발 같은 것이 이렇게 대거 출토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 개혁할 수 있는 의지나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아주 딱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당일 투표에서 또 상당한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당일 투표에도 손을 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이것도 창원시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다음에 당일 투표소에서 소위 기표도장을 찍는 그런 투표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죠. 이 자료는 윤용진 변호사가 계속 나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안 하면 이 증거물들은 사라집니다. 사진만 남기고 추억 속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참담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선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 이게 다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절치선을 자르지 않고 마구 집어넣어버린 것이 바로 개표소에서 출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표소에서 출토가 됐다. 그동안 왕성하게 활동한 팬들 개표소에서 출토가 됐다. ubbyceed 계획? 개표소에서 출토가 됐다.